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혼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사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응답 누리는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최고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흐름은 바로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애국의 노예에서 빠져나왔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광야 40년을 철저하게 언약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굶어 죽은 사람이야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광야 생활의 40년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코로나와 비대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위드 코로나 시대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광야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강단의 새로운 말씀의 시간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갈라디아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끝나고 얼마든지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많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목사님이 강의하시니까 그런데 그걸 다 뛰어넘고 왜 갈라디아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속엔 중요한 말씀의 흐름과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응답의 몫입니다 남은 2021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후반기의 시간표에 갈라디아스의 강단의 시간표를 통해서 새로운 치유와 회복, 서밋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듣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과연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으며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설교 제목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져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누려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내게 주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 뭔가 막연하고 뭔가 좀 애매하고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복음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해보라고 하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혀 그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흔히 복음 따로 삶 따로인 거죠 복음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저 주일날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메시지 들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는 내가 원래 살아왔던 내 체질대로 내 옛 틀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갈라디아 교회의 첫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거짓 선지자들과 또 유대 일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으로 미혹은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결과 영적 혼란과 갈등 속에서 변질된 복음으로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변질되어도 복음은 변질되면 안 되죠 처음부터 변질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엔 오직이었겠죠 처음엔 복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리스도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과 문제들이 찾아오면서 삶이 어려워지면서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점점점점 이 복음이 변질되어져간 겁니다 결국 복음을 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즉 신분을 회복하고 권세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은 바로 치유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언약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재앙과 저주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재앙과 저주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복음을 바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창세기 3장 21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짐승의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비록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의 신분과 정체성은 변함이 없기에 세상에 나가서도 이 언약과 복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회복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 은혜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은혜로 왜 주셨을까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뭔가를 행하고 공적을 쌓고 행했다라면 모르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찬양가사 그대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주셨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 속에서 신분과 정체성을 받고 나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서도 처음에는 계속 인본주의를 쓰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못한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그렇죠?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체질과 예틀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함으로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지를 못한 겁니다 하지만 장세기 13장에 들어서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안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걸림돌을 아브라함이 차단했습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의 끈 불신앙의 뿔이 바로 조카로시였습니다 믿음의 결단 속에서 조카로스를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복음 하나 붙잡고 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장세기 13장 18절의 은혜였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로부터 아브라함은 주위에 있는 이방족숙들과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몸소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과거 행적 바울의 인생 이력서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방해자, 핍박자, 박해자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전도사역을 하더라도 항상 바울의 끝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는 단어가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디모젠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것도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던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다 어쩌면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스테반을 돌로 쳐죽이는 현장에 증인으로 서서 그 모든 일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공문을 가지고 다메색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사도로 세우는 것은 파격 중에 파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고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의 모든 삶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 사람으로부터 온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현실과 일들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염려와 불신화 이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여러분이 붙잡고 도전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여러분의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바로 신분과 권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매일 보좌와 통하는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여서 나를 통해서 가정과 지역과 현장과 직장에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매순간 복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편집하며 설계하며 디자인하는 그러한 복음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드러내라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불가학력적인 은혜로 복음을 주시고 사도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이 복음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 개인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오 창세기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시겠다라는 237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불신자처럼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통한 이 구속사의 성취의 미션을 깨닫고 붙잡았을 때는 아브라함을 그 이름 그대로 열국의 아비로 모든 현장 모든 지역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직장에서 일하게 하실까요?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왜 나를 이 장소에 있게 하셨을까요?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영혼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직장을 다니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던 그 모든 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입니다 영원전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전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 직장과 그 현장에 그 지역에 생명살릴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심지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까지도 생명살리는 문이 되고 중요한 구원과 전도의 통로가 되어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불만과 불신한 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복음을 드러내라고 하니까 막 나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아니면 찬양이나 설교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티를 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면서 내게 있는 현장과 그 안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놓고 나의 사문을 속에서 나의 서미타임 속에서 정시기도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와 만남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꼭 만나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바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과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시고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훌륭한 이름, 뛰어난 이름, 좋은 이름? 아닙니다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은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 자녀와 후대와 남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 상대방에게, 그 현장을 향해서 그 문제와 그 사건을 향해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드러내야지 왜 문제사건 앞에서 내 기준, 내 방식, 내 주장, 내 요구 그걸 왜 드러냅니까? 그걸 드러내서는 절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치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드러낼 때에 복음을 복음으로 나타낼 때에 사단과 흑암과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모든 지옥과 저주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고 무너지고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계속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틀 속에서 혈과 육과 싸우는 육신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안에서 다 공멸 다 함께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게 공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비추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